오늘 아침 8시쯤 평창군 진부면 6번 국도 한 다리 인근에서 마주오던 2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50m 다리 아래로 화물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.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60대 승용차 운전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충돌 직전에 양쪽 운전자가 방향을 틀면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그 여파로 다리 난간 옆으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경찰은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